안녕하세요. 영화 교섭의 황정민, 현빈, 강기영입니다. 2022년 한 해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. 다가오는 2023년은 무슨 해죠, 현빈 씨? 2023년은 검은 토끼의 해, 개미어년인데요. 관객 여러분 모두 새해에도 더욱 행복하시길 바랍니다. 모두 모두 건강하시고 더 많이 웃으시길 바라고요. 극장에서 교섭 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. 저거 이상한 걸 배워야죠, 현빈 씨. 자,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우리한테는 하루밖에 시간이 없습니다. 안 돼!